우리 때도 있었어요. 2세. 20세대. 바랑이라니까 그냥. 바랑이야. JMT. TMI. 밥약 알아? 밥 약속? 당연히 알지. 으 찐따. 진짜. 이거. 이게 뭐야? 물어본 새끼. PMP는 알아? Too Much Fashion. 너무 열정받아. 교태? 어? 카페 가서. 아아. 뜨아. 뜨아? 아아.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. 설마 이런 저급 깨고실라는 거 아니지? 아 반대말 또다. 그렇구나. 띵지래 띵지래. 아. 띵지머 띵지머. 존머. 대머리. 아 대머리란다. 대머리. 대머리. 존나 패버리고 싶다. 하하하하하하. 저 옷 히어시. 어? 이거 좋아요 하면 페이스북 메시지 쏴준다는 거 아닌가? 진짜? 응. 자신감 말랩 추가요. 자신감 말랩 추가요. 도쌤. 계산. 계산. 어. 도쌤이랑 계산을 못한다. 약간 축구선수로 아더메치. 자 이번 걸 아더메치. 아가리 더 열면 메주로 치 발라볼까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아. 법의 범위 안에서 재밌게 놀아라. 재밌게 놀아. 왜냐면 법의 자. 아. 법의 자비가 너희에게 있노라. 아 뭐야. 설도 내냇면. 아 빈 면. 내냇 필터링 안 됐다. 내냇 필터링 안 됐다. 아니 생각을 했는데 말이 다르게 나와. 뜨는 또라이. 와 이거 진짜 심하다. 뜨거운 또라이 뜨거운 또라이. 뜨끈한 또라이. 개소리 아니야 그냥. 하하하하. 개 신기해. 시작. 서울대전 머구 부산 찍고. 서울대전대구보단 찍고. 찍고. 서울대구 대전보단 찍고. 이런 거지. 사실 나도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썼던 것 같아. 우리때도.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약간 유행어 같이 얘기했지. 이렇게 전국민적으로. 아니야 우리때도 있었어. 마상. 난 내가 만들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. 마상. 바람의 상처 이거에서 나와가지고. 마음의 상처. 우리 대학교에는 이것도 했어. 물어본 사람. 물어 본 사람. 서울 사람들이 줄이는 거. 동역사. 동역사 나 몰랐어. 나 몰랐어. 홍널 홍널. 홍널 모른다. 아이. 홍대놀이터. 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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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. 이십세대. 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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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. 근데 또 그런 거 있어. 유명하고 있잖아 규동. 규똥. 쁘. 잘했다. 관종 플러스. 내가 유행의 중심이다 선두주자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관종력. 홍민정은 딱 내렸어. 백성들 기분이 어떻겠어. 와 이게 새 언어다 우리도 뭔가를 배운다. 야민정도 같은 느낌. 우리도 이렇게 신세대의 말을 배운다. 발악이라니까 그냥.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나쁜 말도 아니고 욕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쁘지 않게 생각해. 이건 뭐 좋아. 그럼 광화문에 서 계시는 세종대형님께 장당해 줄 수 있어. 세종대형님도 이렇게 한글로 재밌는 장난치는 거 좋아하시겠지. 신성치 해야 돼. 한글날 도전하는 거야. 한글날이. 한글날은 공휴일이 된 거 알지? 되게 중요한 말이야. 킹세종. 아 놀 줄 아는 놈인가? 아 놀아놈. DM DM. 그 인스타. 뭐해 준 말이야. 다이렉트 메세지. 에이! SMC SMC. 심시 심시. SMC 뭐겠지? 썸머. 어? 별로? 회사 이름 뭘로? 아 SMC 이거지. 세상 멋진 컴퍼니. 충상 충상. 고맙습니다.